아... 은퇴한 줄 알았는데... 아직 짱짱하시네? 혼자 오신 거? 야, 니들 살림이 많이 좋아졌나 보다. 이런 데서 단체 회식을 하고... 뭐... 독고다이로 한 번 붙으시게요. 옛날처럼... 나이 먹었고, 이제 그럴 용기는 없을 것 같은데, 응? 내가 그, 바쁘니까 짧게 얘기할게 잘 들어라, 너네 둘이 뭉쳐 다니면서 사고 치고 말썽 피고 그러지 말고 평화롭게, 자기 구역 잘 지키면서 살면 돼, 알겠지? 간단하지? 좀 복잡한데, 밖에 우리 애들 보셨지? 우리가 식구가 좀 많아져가지고, 담배값 챙기기도 빠듯한데 야, 너 님도 안주나 해 나 분명히 다 했다 왜 노래 한 곡 할까? 트와이스 좋아해? 네 왜 그래, 잠깐만 여기 아니라니까 진짜 형 어? 제발 진짜 여기 아니라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게 아니라 여기 있네 형! 여기야! 오늘, 오늘이야 오늘 여기 아니라니까 제발 진짜 야, 빨리 해야 돼! 야야야야 야야야 야, 울었어? 어머니 어머니, 저번에 저번에 아, 사람을 때려요 지금! 누가 때려요? 아, 철거를 하실 거면 그냥 철거만 하고 가시든가 뭐 하는 거야, 시... 야야야야야야 어허, 진짜! 야, 우리 철거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저기 글로벌 파이낸셜이라는 그 회사에서 아휴, 너한테 할 얘기가 아닌데 저 이모 너 눈을 피해, 돈 줘야지 엄마 이거 한다고 돈 빌렸어? 아니, 엄마 일어나 엄마가 알아서 한다고 친구들은 뭐하라고 이러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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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봐 뭐냐? 어? 대결해, 나 아니야 뭐냐고 이 씨발 새끼야, 이 양아치 개새끼야 야, 나, 나 진짜 나 몰랐다 뭐가 아니야, 이 씨발놈아 야, 돈 빌려줄 데가 없어서 우리 엄마한테 사채를 세게 야, 안 그랬어? 뭘 안 그랬어? 아, 그러니까 아니야 누가 아니야, 하지ô 이 새끼 좀 꺼먹인데 이 새끼 손inação 사채 없잖아 야, 야 아니야 아, 아니야 너 나와봐, trouve 아,시리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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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나와봐, 나, 나, 시 баб아, 나와봐 나, 나, 씨바, 나, 나, 마 몰랐다고, 진짜 나, 씨, 나, 씨, 나, 씨, 나이야